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에 경험을 통해 광고와 함께 여기 연습실이에요 저희 팝귄 연습실이죠 아무튼 아홉씨 살다 살다 마이크 목도로에 차는 거 처음 옵니다 아유 패션을 꼭 살려야 되셨어요 아세요 패션이 창조자죠 저포리 비번이 언제 뺍니다?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한 거 거기에 지금 뭐 들어있나요? 지금요? 기대죠 아무것도 없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왔어요? 원래 그런 거야 네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? 두영이 잘나는 한 판의 주제는 게임과 함께하는 단순입니다 다 각자 선물들이 자기 선물 굉장히 최고라고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방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걸 샀어요 저는 제 방에 진짜 필요한 거 형께 제일 궁금해요 형 진짜 필요 안 하면 어떡해요 필요해 필요해 안에 막 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아우 진짜요?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뽑아볼까요? 많이 떠요 네 뽑아봅시다 뭐야? 네? 많이 떠요? 벌써 걸렸어요? 어 걸렸어요 많이 떠옵니다 뽑자마자 목더미를 한 번 쓱 만졌대요 왜? 왜? 내 목을 왜? 아 이거 향수 뿌렸나봐 아 이거 향수 뿌렸나봐 아침에 뿌렸어 아침에 건드리지 마라 진짜 아이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선물 쓸데없는 거라 그랬는데 아 진짜 좋아 쉬운데? 쉬운데 쉬운데? 쟤처럼 가서 목돈이 쓱 만지고 벌써 걸렸어요 쟤 지금 태형이 랄랄라 미션 다 봤죠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션 다 봤죠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션 다 봤죠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가 이거만 봤을 때 공룡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 진짜 하하하 와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운데 이거? 수행할 미션 다 확인하셨죠? 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된과 동시에 많이 또 미션은 시작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6등과 7등에게 벌칙을 줄 걸 하나씩 아 태형아 태형아 왜? 너는 연기를 너무 못해 시작도 안 했잖아 그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라고 하냐 아 진짜 눈에 뻔하게 보이네 벌칙 추천 맞습니다 7등 공원 갈 때 나 위크리엘 시키는 와 야 6등 이거 차고 가기 마마테 아 돼 내가 차고 갈 거야 하하하 그럼 꼭 6등을 해라 6등 해야 6등 6등 해 6등 저거 차고 가기 다음 브이앱 때 그 전날에 라면을 3개 끓여 먹고 땡땡 붓기 다음 브이앱 때 이거 차기 아 야 내가 칠 거라니까? 아니 아니 땡땡 부어서 정국이 왜 이렇게 색감기 귀엽냐 이 신발도 같이 신기고 내가 칠 거라니까? 왜 들어? 아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? 7위 마마 갈 때 한복 입고 가기 오 야 괜찮네 오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와 근데 상상했어 내가 입고 가는 거야 야 야 야 좋아 야 7등 입으면 이거 네 한복 입고 마마 가기 지금 걸리면 진짜 큰 큰 난다 이거 진짜 그날 기사 진짜 몇백 개 뜬다 진짜로 이제 6등 6등만 정하면 돼 6등 6등은 각자 라인 캐릭터 있잖아요 꼭 입고 다음 잘 맞춰요 오 귀찮다 본인 캐릭터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니니까? 본인 거 하면 본인 걸 알리는 거 같고 그냥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 거 입고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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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아 오늘 나 너 아이디어 뱅크인데 오늘? 왜 이러지? 아벤? 아벤? 지민 뱅크인데? 와 진짜 내가 말했지만 진짜 너무했다 진짜로 아닙니다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럽지 비어 일부러 칠 수도 있어 그래 저거 좋아하잖아 한복 입을 생각해 지금 들떴어 지금 자 그럼 바로 달려볼게요 오케이 준비 시작 달려라 마이탈 마이탈 첫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할지 이것도 잔신감 있게 앞으로 가자 부호실 가자 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꽃밭이 꽃밭이 쉽지 지금 지민이 뛰었는데 막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오 오 오 나 안 나왔다고 했는데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자 여러분 이거 뻥뻥해요? 아니 아니 실패요 실패요 어깨손 이상 나와야 돼요 자 지민이 역대 끝 나왔어 형 형 모르는데 이게 어깨예요 형 지민이 역대 끝 잘 나왔어 와 와 뭐야 자 이리 와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너는 열 번을 해야 돼 열 번을 해야 돼 열 번 해야 돼 열 번 해야 돼 와 여태 저 얼굴 야 아 야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보다 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총알 총알 어깨손 이상 나와야 돼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안 돼 오 오 야 오 야 오 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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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아스트라 백전 아니야? 야 오늘 박찌만 믿고 가자 성공이죠 성공인가요? 저 왼쪽 어깨 나가지 않았어요? 형 둘이 뛰니까 봐줍시다 그래 그래 가자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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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어요? 아 아 지민 못했어 지민 못했어 아 안 돼 아 아 아 잠시만요 저 쩍소 아닙니다 쩍소 아닙니다 쩍소 아닙니다 저 쩍소 아닙니다 아 저 쩍소 맞지 저 형들은 하나 하나 둘 네 윙크 아 태용이 잘하는데? 태용이 완전 잘해 아 야 나 안 들려 아 아 아 잠시만요 태용이는 한쪽 어깨가 안 남았습니다 얘 눈이 없습니다 야 저거 진짜 명사진이다 여러분 평소에 제가 윙크를 하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태용이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야 인정해 인정해 야 지민이 진짜 귀엽다 저 사진 지민아 너 요정 같다 저 사진 저 천사에요 하나 둘 셋 공포요?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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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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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아니야 인정 어깨가 나왔으니까 인정하자 진짜 무섭나 보다 인정 자 해볼까요 아 아 왜 아 나 너무 좋아 코믹이요? 자 알았어 안 할게 너한테 손 안 댈게 손 안 댈게 자 손을 들어야 돼 손이 손이 집중해봐 자 이게 코믹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지민아 지민아 인정 지민아 지민아 웃겨 솔직히 둘 다 인정해요 어우 지민이 우리 장난 아닌데 왜 야 니가 다 했다 야 얘가 장난 아니야 존재감으로 하나 둘 셋 아 이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야 손을 잘 들어 자 띡띡띡 띡띡띡띡띡 띡띡띡띡 소리 봐 이게 뭔데 아 이거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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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실패 실패 야 안 들이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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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리에 서 방해하지 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실패 실패 자 다음 하나 둘 셋 아 저 표정이 안 드는 표정이 안 드는 가자, 진주 뭐야, 뭐야, 찍겠다 찍겠다 자, 잠깐 잠깐, 태영이! 김채이가 웃고 있습니다 얘도 웃고 있어요 아니에요, 목표정이에요 저는 머리가 떠서 그래요 저는 목표정이에요 이거 솔직히 난 지민이만 인정 저만 인정 하나 둘 셋 소리 잘 뜨자 다다로다 이렇게 뭐라는 거야 여기가 없다 너무 이쁜데? 태형이 인정, 완전 인정 기분이 안 나, 기분이 안 나 자, 이거 태형이만 인정, 태형이만 인정 아니 근데 잠시만요 첫 번째 사진이 이거랑 위치가 비슷해요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, 진짜로 자,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야, 없어, 없어 저 어깨, 저 어깨인데 저거 저 어깨 저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지 아니야, 아니야 봐봐, 봐봐, 봐봐 내 어깨라니까 인정할게요 인정, 인정, 인정 인정, 인정, 인정 아, 이거 진짜 웃기다 한 거야? 기대한다 하나, 둘, 셋 만세 자, 여러분 만세입니다 딱, 딱, 딱 아따 아, 저거 아, 저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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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저거 진짜 높다 야, 호성아 야, 피형 호성아 야, 호성아 야, 호성아 야, 이게 아니 15十 야, 인정, 인정 야, 인정, 인정 아, 얘, 야, 야, 얘 아, 얘, 야, 이거,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안 되지 야 이거 안 되지 아 이거 안 되지 족귀인정 족귀인정 얼굴 족귀에요 야 이거 안 돼 야 족귀인정 야 저희 많이 안 상상적이었다 야 밀고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밀고 없이 해 아련하게 아래에다 진짜 아래에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 정정구가 야 너 무슨 사연이 있는 거 같아 정국아 하하하하 야 잠깐만 잠깐만 정국 어깨선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정국이 나왔어 어깨선 아 근데 호병이랑 정국이 연기력이 아 정국이 연기해도 되겠는데 영화 스틸크로스로 써도 될 거 같아 이렇게 야 너는 왜 앞머리가 안 뜨냐 제가 안정감 있게 뛰거든요 둘 다 인정 아닌 걸로? 아 이건 노 인정 이건 노 인정 야 나 이러다 꼴등할 거 같아 어떡하냐 저거 양파 양파 껍질 까고 있는 거 같아 표정 웃기가 나와야 돼 일단 점수는 챙겨야지 하나 둘 셋 뿌니뿌니 잘하지? 아 방해 없다 자 방해 없다 아 나 빨리 떨어졌어 하하하하 야 표정 대박이다 야 너 표정 대박이다 야 이거 표정 대박이야 야 얘 표정 대박이야 아 저거 너무 빨리 뛰었나? 정국아 너 연기력 때문에 솔직히 1점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나 어깨선 사실 저게 어깨 해요 어깨 해요 이거 자 갑시다 고 바로 말할게요 둘 셋 무표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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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재이형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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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너 목도리 도마명 아니야? 호석이 형은 인정인데 솔직히 이거 다 어깨선 안 나는데 호석이 형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전국이는 안 돼 저건 안 돼 호석이는 안 돼 아 이게 웃으니까 안들리다 자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오열? 기대할게 저 울어야 돼요 오열이에요 오열 팡팡 울어야 돼요 아 되셨어 되셨어 아 나 빨랐어 빨랐어 인정! 와 인정! 야 이거 진짜 인정이다 정복이는 오열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오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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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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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귀엽게 해야지 이런 거 인정 와 인정 인정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근데 분명히 굽이 따로 뛰었는데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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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주에 잡아서 줘 야 봐봐 공주에 잡았어 중력을 무시하는 친구네 하나 둘 셋 가트 기대할게요 오케이 진짜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와 타이밍 진짜 모르겠어 와 야 인정 인정 와 야 정국이 배꼽까지 나왔어 정국이가 아니 나중에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인정 못한다 좋아 얼굴 넘어가면 인정 못하는 거 미소 좋아 충고 살 것 같은데 저 얼굴 아 이제 충고하지 미소 쉽지 아 나 빠르다 빠르다 아 정국이 잘한다 어우 야 잘하네 야 제이와 아까랑 표정이 똑같은데 잠시만요 나 머리 왜 이러냐 이게 있습니다 전 미소가 아닙니다 활짝 핀 얼굴입니다 정국이 또 미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 아닐까요? 야 저건 그냥 야 저건 그냥 이 악물고 야 미소야 야 인정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인데요? 야 미소입니다 미소 어 나 너무 잘 쓰는데? 야 너 잘 쓰다 야 너 진짜 얼굴 넘어가 봐 야 너 지금 실격이다 우선 넘어가 볼까? 자 기대할게 야 얼굴 넘어가면 인정 마지막 진짜 기대할게 야 인정 야 왔다 왔다 스트라이크 자 야 우리가 서로를 너무 방해했어 맞아 이게 그런거 어때 우리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뭐야 남도 심화 벗어?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저거 여러분 다들 많이 또 미션 시행하고 있죠? 아 아 맞다 엄마 오지 마라 너는 오지마 넌 알아 번들지 마라고 진짜 아 답답하네 하나 둘 셋 너 슈가인거 다 알아 고감해 메롱? 메롱 아니야?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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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없다 야 저거 지민이 머리 아니야? 야 지민이 머리 왜 있어? 야 너무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야 진짜 미친다 너는 타이밍이 아니 잘 맞다 타이밍이 전혀 봐 애교? 아 이런 타이밍 처음 본다 야 이쪽이 삐삐삐가 잘 안 들리네 애교 야 너 늦다니까? 아 나 왜 빨라 야 나 늦냐? 빠르지?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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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클러스 봐 잠깐만 아 지민이 나서 잘 뛰네 야 한 명씩 와서 뛰어 내가 불어 뛰고 싶으면 자 다음 타이밍 하나 둘 셋 슈퍼맨? 슈퍼맨? 너는 빠르다니까? 어 어깨 어 어깨 아 너 인정 아 어깨 나잖아 어깨 나잖아 어깨 나잖아 아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희도 저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너네 거 인정 다 됐어 난 잊어 난 잊어 난 잊어 너네 둘 거 인정 다 했어 알겠습니다 자 남준이만 뛰어 하나 둘 셋 하트요? 하트 하트 타이밍 맞춰라 오 야 맞아 됐다 됐다 형 잠깐만 이거 하트가 아닌데? 하트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트 돼 하트 돼 근데 형 진짜 발바닥 다 부싸질 거 같아 진짜 야 이거 안 아프냐? 어떻게 뛰어야 되냐? 안 아프게 되려나 뭐야 그래가지고 먹을게 오케이 자 갈게요 뭐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남준이 윙크 전문이지 아니요 남준이 윙크 전문이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뭐야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윙크만 하라 했는데 좋았어 잘했습니다 감 잡았죠 외부님 감 잡았죠 따봉? 따봉 제가 웃기게 해줘요 따봉 기대할 거예요 과연 어? 약간 MST 어? 어? 오케이 인정 인정 넘어갑시다 형 형 공중에 이렇게 있어요 너 공중에 오래 있는데 나 뛰기도 빨리 뛰는데 아 꼬바침 꼬바침 아 이거 야 이거 좀 애매한데? 야 입맛 나오는데 형아 귀엽게 생겼는데 빨리 갈게요 코트야 너무 힘드네 짜증? 야 기대한다 짜증해 나 지금 미리 짜증해야 돼 이거 턱 나와야 돼 턱 나와야 돼 턱 나와야 돼 짜증 났어 짜증 났어 짜증 많이 났어 오.. 뭐죠? 오열? 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서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지 아.. 아.. 애매해 야 뭐 가라앉아요 사람이 야 터미넲트 같다 표정 완벽했었어 야 오열하긴 했다 표정 전부가 해서 표정로서 주고 싶다 꼴등 구본데요 형이 뭐 표정? 이거 한복 각인데 열받은 거 아니에요? 나 무표정이다 야 이거 짜증 아니야? 야 이 형 똑똑한데 일부러 한복에 불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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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 오오오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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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증명사진인데 이거? 형 이거 여권사진으로 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야 주축과 형이랑 진영이다 일단 나 기본적으로 나는 좀 분리해 나 한복에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만약에 내가 꼴등하면 그래 이왕 그렇게 해라 가자 가자 야 우린 진짜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 상쾌 상쾌? 너무 상쾌? 야 이건 진짜 숱따로 해야지 알라랄라로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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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너무 빨리 뛰었어요 상관없어요 웨이크 줬어 웨이크 줬어 웨이크 줬어 이야 진짜 대박이다 이 형 야 이 형 영리하네 이 형 너무 빨리 뛰더라 조용해 조용해 안 들리니까 나 이 사진 주면 안 돼요? 알겠습니다 이 사진 상쾌한데 조용히 가 일단 저거 노인정이죠? 노인정이지 그럼 3점 서서지 한 번 봐줘요 소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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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굿범 조용하라고 야 웨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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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용히 진짜 안 들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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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용히 해야 진짜 아잇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나는 이게 안 될 줄 야 진짜 하나도 안 줘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아 진짜 아 진짜 웃기다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잇 아잇 형 얼굴이 민무늬해 지금 아니 화났어 아 저 뾰로통이 아니잖아요 저거 남재리와 와서 판독해 주세요 야 뾰로통이야 이거?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건 너무 귀엽지 뾰로통이 아닌가 형이 약간 무슨 기만 좀 뺏어도 인정해요 하나 둘 셋 조용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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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조용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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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토클 대박이다 진짜 야 점프 우리 두 번째 간다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제가 보니 유성이야 유성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련? 나처럼 하라고 아련 나처럼 아련 보여줘 조용히 하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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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야 방이랑 상관없어 이거는 아잇 아잇 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 야 야 야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제발 제발 조용히 해 그래 아까 되게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앙 야 이 정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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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닌 지영 인정 지영 인정 지영 인정 슈가형 한복 입고 가겠는데요 슈가형 지금 한복 생각해요 입을 거 빨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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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쯤 되면 스파이 아니에요? 어떻게 이렇게 못해 들어가요 에잇 진짜 이 쯤 되면 한복 입고싶은데 한복 입고싶은데 이 쯤 되면 야 나 하나 못했어 어떻게냐 아잇 이 쯤 되면 한복 입고싶은거 아 나 웃겨서 못하길래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뱉투명 뱉투명 아주 아 시간이 됐다 시간이 됐다 퍼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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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1점이다 야 이제 1점이다 비켜라 나 턱이 너무 아파 주세요 자 땀 자 데미를 장식하나요? 아 땡 땡 땡 땡 땡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야 땡도 아니냐 아 왜 이렇게 못해요? 진짜 못해 아 진짜 6등 치수생 정해졌어요 마지막 퍼펙트하게 갑시다 둘 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진짜 조용히 해 진짜 조용히 해 웃지 마라 한마디 더 하지 마 자 마지막이죠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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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썸네일로 풀어주세요 썸네일로 자 이제 게임 끝 안녕 안녕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역시 지금 하이라이틀 줄 알았어 어 안전 대박이다 아니 이 형은 자기가 못하는 게 웃겨가지고 참지를 못해 첫 번째 게임 네 점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이야 야 열심히 한다 무슨 게임입니까 두 번째 게임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요? 내가 고수지 하나가 뭐이야? 찾았다 정답 꼭 저녁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가더라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 떨리냐 저한테 했어요 마지막 게임 뭡니까 막참 땡 나 눈물 못 마시냐 동체빈군데요? 야 어차피 니네 싸움 아니야 저 지금 냉장고 아니에요? 너가 왜 이러고 공개를 한번 볼까요? 우리 너가 뭐하러 여기가 헤어여 우리 너가 세게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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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니까